빼고 뇌 없이 쓸더스 하기 오케이 쓸더스 두 장을 지워야 다른 캐릭터와 같아지는 사일런트 가타아 얼마나 강하길래 타격과 수비를 한장씩 더 갖고 하는거지 12 플러스 12 플러스 12 플러스 6 드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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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아르히리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뭐야 뜬거 오나 뜬 뜬거 오나 뭐 오나 아 이게 뭐야 뭘 오리 엑 추천 배신 흠 옥수수는 슬라임인데 이거 맛있네 흠 포션을 많이 쓴게 많이 아쉬운데 엥? 으아 흠 아하 빛보셔서 사야겠다 사일런트는 약하니까 내 법무 흠 흠 환살 쓰는게 없앨듯 어 흠 흠 아니 축하하는 소리도 안나는데 연금 흠 음 드가자 케이슬더스 드가자 드가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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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갑축은 잘됐다 근데 딜카드가 없다 오늘 일 없을 줄 알고 퇴근했네 이럴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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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안나서 그만 여기서 걷다 켜자 능지 능지 처참 아 아이 대단원 들어가야되는데 쪼끔 참아 봅니다 대단원이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뭐지 나 이제 딜카드 없는데 와우 무야호 무야호 막시무스 박바박님 2개월 3티어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3티어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티어 이번달 밥값을 벌 수 있겠군 비사용가능 맹단 날놀림 독지르기 이펙티콘 대단원 안나오나 대단한 대단원 대단한 대단원 에 뭐 포션 썼는데 못 그 뭐 포션 먹은거 맞아? 포션을 포션을 마신날과 안 마신날의 차이 직접 경험해보세요 경험해보세요 예씨 제비 진짜 제비 넣는거 싫어한데 안 넣을 수가 없다 안 넣을 수가 없다 죽기 싫으면 아까도 개허가당했는데 아니 오늘 왜 개허가많이당 이펙트도 사일런트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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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아이씨 밸류 수준 예비 예비 나오는구만 아이씨 이타타타타 이이타타타타 야구공에 어디를 때려야 이어란 것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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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우 아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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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3선원 걸려있다. 7분의 1 미친 그렘리님 제발 노란 카드 집기 성공 딱지 깨메서 딱지 잘 뽑는게 실력이지. 아이 님도 뭐야 밥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게 낫겠지? 이게 듀얼건인가? 아니 거기 어디갔어? 여기 이제 이제 예비만 있으면 되나? 나 이거 알아 위호왕에서 봤어 드로 몬스터 카드 드로 몬스터 카드 카드와의 유대가 있으면 뽑을 수 있어 작업도구 안 써야 되네 환살대단원이라 강하다 블리트 지금 가는게 맞겠죠 포션도 포션도 괜찮아서 리스.. 리스크 관리가 되는 부분 안 돼 어? 어? 고개 뽑아야 되는데 아 아 뽑았다 뽑았다 리저드 마트 그료시카 펄치 펄치라도 쓰고싶은 심정이네 펄펄펄펄펄.. mil 에잉? 앤버 찬상 음 마트로시카 삽 삽 같은 애 좀 당장 유물 필요한데 나중에 좀 아 지금 달라고 2배로 줘봤자 이번달 월급 밀려서 다음달에 나오면 월급 2배나 오는거냐고 정말 개같은 유물입니다 부적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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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저열마트로시카네 상점가서 상점가서 제거나 보자 상점 3개나 갈 수 있네 지금 엘리트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제거 최대한 봐서 삑사리 안나게 합시다 에헤이 에헤이 으 꽃길은 버려 제거 제거 125골드 멤버십 카드 63골드 기타 버릴까 이 타버릴까 열하나 125 절반에 이었으니까 다음엔 150 절반 75골드 모으면 지울 수 있네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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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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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6 6 5 6 5 5 5 5 이스크림 바다리 날리 아니 호호 어쩌지 2장 지울 수는 있는데 앗 아니였네 머쓱 아아 산수 이슈 근데 별로 중요한게 아니라서 이대로 심장 가도 깨는데 뭐가 중요하겠어 머시중 헌디 저 놈의 에너지 포션은 왜 자꾸 나오는거지 마셔 저 역시요 스낵 꼭 그만 나와 아니 저거 희귀 포션인데 왜 자꾸 나오지 저거 아니 어차피 희귀 포션 나올거면은 병유령 이런거 나오라고 희귀도 같은데 왜 스낵코만 나오냐 다음중 사기인것은 다음중 사기인것은 상방에서 핵분열 안뜨는 디펙트 멀리건 핵분열 잡히는 똥팩트가 사기지 아이 캣 잠이 연막탄도 희균데 왜 어근가 어근가 잘 가라 달팽이 2,3,2,4 널 죽일 것이다 심장 I will kill you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어 안사신경 똥중이랑 쓸 수 있긴 한데 그냥 하나 제거할까 근데 제거할게 없네 으악 으악 어허우 으악 호위 당했어 버려 그러면 오 엔트로피다 이미 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번씩 I can do this all day 에잉? 아닌데 잘못 말했네 아닌가 맞나? 아 모르겠다 알게 뭐람 개 racial 게가 배먹어 배 재먹어 배 이건 서순일 수도 있다 이거 서순일수도 있다. 흡! 그나저나 드로 똥같이 나왔네. 그래도 뭐.. 깰 것 같습니다. 미신 포션 이제야 나왔네. 귀신 포션 다음 터내먹을까? 언제 먹지? 아이.. 쒸 잘되게 없는거 나오네 진짜. 어펙트 각인데.. 아닌가.. 아니 잠깐만. 어펙트 실패. 와웅와웅와웅와웅 애쉽습니다. 사일런트에 심장 묻었어. 저거 안 썼네. 마냥살 인마. 아니 이렇게 센데. 왜 이렇게 쎄지? 왜 이렇게 쎄지? 잘가요. 심장. 굿.. 바이.. 아! 잘못 썼어. 아니. 이건 사견. 유령에게 자유를. 프리덤. 유령은 공짜에요. 백대빵이야. 토토 백대빵. 토토 백대빵. 토토 클리어 못하맥 건거. 어.. 240원. 240포인트. 240포인트 멸망. 다 완넘 못했어. 까비. 아이씨. 마트로 시카 꼴백실네. 임금체 분류물. 끝. pris guess. 다 완벽한 기름. 다 완벽한 기름. , 야.